자 브론즈의 모험기인데 에키온 말고도 재밌는 캐릭터가 있을까 아 레온? 레온? 얘도 좋다고 글 많이 올라오고 믿고 맡겨둬 거기 먹자 호롭 호롭 빨라요 엄청 빨렸다 1분 남았어 총빨려 이 곰은 내꺼겠지 당연히 뭐 싸우니까 내꺼야 못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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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내 곰을 건드리오 어이 Mmkay 내꺼 내꺼 그렇쥐 딱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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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기회 놓치지 않아 리클템 안 먹어, 귀에 놓치지 않아 나는 먹고 싶은데 더 좋은데? 굳이 뭐? 주작잠도 못 먹었네 이봐 월계가 아 돼지 미켜 돼지 이거 두개 다 끼면 되죠? 할만해 할만해요 그쵸? 리클 있어 내가 이익기 했지 여기 있네 으잇! 막췄 미리 와 미리 와 맞서 싸워 도망치지마 물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수준을 에키온이 좋아 보여요? 얘가 좋아 보여요? 얘가 더 쎄보이 약간 죽을 뻔했거든? 이걸로 벽 넘은게 좀 컸어 벽 넘은게 재미 에키온이야 그래? 안되겠다 분노 표출합니다 에키온 한번 한번 쉬어 쉬어 아 술빵 다른거 다 참아도 브론즈는 못참습니다 너 제껍니다 이거 오면 죽입니다 가족 필요한데 우승 오기 빨리 도망가야돼 하지만 욕심 한번 오면 죽이면 되지 않을까 가짜군 오면 죽이면 되지 않을까요? 내가 왜 도망가야되지? 발송 못참아 일로와 못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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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천추 슬로우 못참아 어라 천추 닭 닭 어디갔어 흑트 여깄니? 어? 없나? 심작하게 무기 만들고 하자 심작하게 석고야 심작하게 뒤졌다 절 주인 왔다 여긴 또 뭐야 어딜? 어? 화났는데? 분노 쌌나? 나 화나? 나 화나? 뭐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먹어? 하나? 나 분노한다 분노한다 여기까지 내꺼니까 못참아 나 못참 말했어 소퀴바이 참아 되니? 못 참아! 못 참아! 어딜? 못 참아! 아 아깝다 다 잡았는데 안되겠다 에키오누가 돌진해 붙어 죽여 오면 죽인다 나 풀템이야 오면 죽인다 현우든 뭐든 오면 죽인다 먹었는데 어쩌래? 맞혔을까? 먹었는데 이걸로 무기부터 만들어야돼 무기를 만들이면 숭여 들어오야 한다 숭여 돌리자 꼼! 내 곰 못 참아! 으어억 팩 손에 맞는 무기야! 아니 뭐야 이것도 왜이래 이거 왜이래 아니 뭔데 이것들 왜 못참지 나 같으면 달려왔어 너희들은 연약해 너희들은 사나면 가치가 없다 너희들은 연약해 나 같으면 끝까지 왔어 끝까지 마지막 찬스 사라졌구요 못참아 못참아 으아아아 못참아 못참아 맞장 떠 못참아 널 죽여야겠다 너 진짜 보여줄게 못참는거 넌 아까 멈췄지 난 안멈췄 나는 놓치지 않아 어디갔어 아니 이석 왜이렇게 빨라 자 간다 이석 겁나 빠르네 이석 겁나 빠르네 이석 겁나 안죽어 못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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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못참아 못참아 어? 못참아 이석 겁나 왜 지는거지 내가 왜 지는거지 안되겠다 수둔으로 죽인다 김래온씨 등장 시간입니다 김래온 스테이크 구워서 밥 먹으면서 싸웠으면 이겼지 않을까요 그런가 이제 밥을 좀 챙길게요 밥 챙겨 밥심이야 밥심 안녕 호감자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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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음 죽인다 어? 쳤어? 쳤어? 못참아 못참아 왜 쳐? 왜 쳐? 왜 쳐? 왜 쳐? 왜 쳐? 왜 쳐 못참아 치지마 자 이 정도면 음식 절대 안 부족해 뒤졌다 오면 죽인다 죽을때까지 죽인다 생나 숲 내꺼 레오는 못맞는게 당연합니다 오면 죽인다 쳐 죽인다 못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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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에어버 못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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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버 염포 젠곡 도종 어딜 감히 어딜 내꺼야 어딜 직검방지게 선고도 좀 오면 죽인다 창고로 아나도 죽여 어디 건방지마 머리 빻았어 머리 빻았어 참는다 내가 쎄니까 자 내가 지금 왕이지 내 앞에서 물러서라 물러서 물러서 못참아 못참아 길 길 비켜 비켜 길 길 어딜가 일로와 다시 돌아와 어딜 못지나가 일로와 어응 밀물 썰물이에요 끝 저 죽인다 절대 죽인다 오늘 레온 발견한게 좀 좋았다 1등 무료 2번 끝 끝 끝 끝 끝